조일 알미늄의 대안주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번은 고려 아연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원자재 과외와 관련된 종목 중에 비상장 자회사들의 고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풍산 폴딩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죠.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고려 아연부터 좀 볼까요? 이런 비철금속 얘기 나오게 되면 분명히 풍산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려 아연 하실 줄도 알았어요. 이게 삼각편대네요. 그런데 풍산하고 고려 아연의 가장 큰 차이는 풍산은 본업에 집중하고 있고 고려 아연은 신재생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다양화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고려 아는 다 아시는 종합 비철금속 회사죠. 아연의 비중이 30%, 은이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금 관련 주 얘기할 때 매출 비중 한 11%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경기 민감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알루미늄이나 기타 비철금속도 상승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 쪽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진출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를 통해서 풍력 발전하고 시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같이 호주에서 수소 트럭용 액화 수소를 생산하면서 그린 수소 쪽으로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고요. 그 가운데 또 RE100이라고 하는, 즉 기업에서 이어가는 전력에너지를 100%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협회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신재생,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바싹 다가선 회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캠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황산니켈, 그러니까 즉 2차전지 전구체 관련된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LG화학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게다가 또 K캠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동박을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즉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터닝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밸류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지금 전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지난 KCC처럼 한번 쭉 가도. 올릴까요?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 가격대 같고요. 게다가 이렇게 신규 사업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 괜찮냐. 그런데 현금성 자산만 2조 원대입니다. 네, 부럽네요. 그런데 이 정도로 신규 사업할 요역이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레벨업돼서 영업익이 1조 1천억대, 한 22% 증가한 레벨을 보여줬고 이 수준은 계속 우상향이 될 것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과 친환경 쪽에 대한 밸류를 좀 더 주자 그런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을 알려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친환경 쪽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 여기에다가 현금성 돈도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소외되어 또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주셨고. 그럼 길건우 연구원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풍산을 가져오기 시작하셨는데 풍산이 아니라 풍산 홀딩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고려아연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먼저 하셔가지고 풍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비철금속하면 탑이 고려아연이랑 풍산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많이 집중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풍산 홀딩스 더 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밑에 자회사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기존의 전기차 라인업을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기차 라인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산도 있고요. 풍산 DAK도 있고요. 풍산 특수금속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자회사를 볼 수 있는데 풍산에서는 전기차 릴레이라고 얘기하는 소재 개발에 대해서 국채과제를 수행 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올해 이게 바로 매출이 되지는 않을 것지만 앞으로 그래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전기차 연결단지에 들어가는 구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소재가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풍산에 이제 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풍산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려하연이 자금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현금성 자산 2조 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그래도 방산이랑 구리 가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3천억 정도 되는데 창사 일의 최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2차전지 소재에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풍산 DA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에서 리드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그다음에 이제 가공 장비를 LG에너지 솔루션에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탭은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차세대 2차전지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꼭 들어가는 게 리드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치형 2차전지형 소재 관련한 전용 라인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풍산 특수금속 같은 경우에는 스탠레이스 극박판을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한 밸류 자체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가 올해 그래도 많이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풍산 홀딩스가 한번 같이 수혜를 조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풍산 홀딩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자회사들의 라인업이 좋네요. 2차전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곳곳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풍산 홀딩스를 봐도 전체적으로 봐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길건우 연구원님이 주신 풍산 홀딩스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이제 가격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소재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현재인데 뭐 많이 오를 거라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크게 이제 당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조금 1차 2차 나눠서 1차는 3만 천 원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뭐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2만 7,5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풍산 홀딩스 오늘 한번 시초가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고려아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들어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멘트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대 지금 가격 대부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에 작년 10월에 부각받으면서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간다. 쭉 갔죠. 그랬을 때가 올라갔던 가격이 한 62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또 추가로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 목표가 65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도 될 만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거점 돌파 6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두 종목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과 풍산홀링스 그리고 풍산 관련된 자회사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기술주나 성장주보다 좀 포트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에 배당받았던 물량이나 또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 사모펀드 물량들은 일단 나올 건 나왔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게 남았겠죠. 반대 매매 같은 경우가 좀 남았더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 트렌드가 어디로 가겠느냐. 안쪽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쪽을 좀 더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길건호 씨께서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 발표가 1분기에 지금 나올 거잖아요. 또 삼성전자 실적.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4분기 때 비용들을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분명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순이익 추정치가 꾸준하게 오른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랑 운송이거든요. 대부분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안 오른 것들 조금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나 해운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